오늘은 북을 좀 하자 우리가 저기한테 구궁 배웠잖아 우리 손 선생한테 이거 했잖아 그 구궁으로 이거를 하면 돼 구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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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 구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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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내 그거야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Isso, 네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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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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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뿌 아 ~~ wall Sí Kız ł pour ha hmm 불씨 구십 죽고 계세요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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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이렇게 자진무리를 쳐야 돼 짧은 시간에 들었고 다이내믹까지 이게 이제 그 가락이 소리 리듬하고 만나면 거기에서 융합과 갈등이 일어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